7.2.9월 11일 금요일 정오 로페이사의 대본부는 7.2 서쪽교회의 60메이커에 걸쳐 자리잡고 있었다. 12층의 현대식 유리로 꾸며진 이 건물은 일련의 연구소, 제주공장, 실험실, 기획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여기가 바로 세계적인 로페 제국의 수뇌부였다. 녹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덴마크제 가구로 장식된 접견실은 완전히 초현대식이었다. 접견자는 휴게실에 있는 유리로 된 책상에 앉아 기다리면서 안내인과 동반해야 했다. 로비 오른쪽 끝에는 엘리베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엔 회사의 기관장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도 하나 있었다. 오늘 오전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중역회의 임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들은 수시간에 걸쳐 세계 도처에서 비행기, 기차, 헬리콥터, 리무진 등으로 속속 도착했다. 그들은 지금 중역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알렉 리콜스경, 윌터 게스너, 아이보 팔라치, 찰스 마르테리고 참석자 중 임원이 아닌 사람은 리즈 윌리암스 뿐이었다. 음료수와 청량제가 옆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긴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데다가 저마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었다. 40대 후반의 유능한 여비서 케이트 엘링이 방으로 들어와서 보고했다. 로페 양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제자리에 놓여 있는가 눈으로 점검했다. 펜, 노트, 은재불병, 담배, 제떠리, 성냥. 케이트는 로페 씨의 개인 비서로 15년간 일해왔다. 그녀는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건물 앞 1층에선 엘리자베스 로페가 리무진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정색 정장 밑에 흰 브라우스를 받쳐입고 있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24살에 그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창백하고 예민해 보였다. 보도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다. 유럽신문에서 왔습니다. 로페 양, 발표하실 성명은 없으십니까? 이제 아버님의 뒤를 여 누가 기업을 맡게 됩니까? 로페 양, 이쪽을 좀 봐주십시오. 크게 한번 웃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도진에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로페 양, 아버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뉴욕 데일즈 뉴스지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노련한 등산가 아니셨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발견을 했나요? 윌스트리트 저널입니다. 회사 재정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런던 타임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로페 씨에 관한 특별 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보도진에 바다를 뚫고 로비를 빠져나가기 위해 세 명의 경호원에게서 보호를 받으며 싸우고 있었다. 사진 한 장만 더 찍겠습니다. 로페 양.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몸서리쳤다. 아버지 샘은 돌아가셨다. 그들은 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못하는가. 잠시 후에 엘리자베스는 중역회의실 문을 열었다. 알렉 리콜스가 먼저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는 그녀를 껴안으면서 말했다. 안 됐어요, 엘리자베스.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비비안하고 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알아요, 고마워요, 알렉.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아이보 팔라치가 일어나서 그녀의 양보를 키스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몸은 어때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이보. 그녀는 돌아섰다. 안녕하셨어요, 찰스? 엘리자베스. 헬렌과 난 우울증에 빠졌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마워요. 윌터 게스너가 다가와서 난찬 표정으로 말했다. 안나와 나는 아버님께 일어난 일에 대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윌터.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여기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다. 리즈 윌리암스는 한쪽 옆에 비켜서서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녀는 으름을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그는 천천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양. 안녕하세요, 리즈 씨.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만났었다. 그것이 몇 년 전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몇 초 전의 일인 것 같기도 했다. 그건 일주일 전이었다. 리즈는 엘리자베스가 침착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얘기했다. 이제 모두 모이셨으니 시작하죠. 로페양,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는 안심하라는 듯이 미소지었다. 그녀도 고맙다는 뜻으로 그에게 살짝 웃어주었다. 남자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거대한 직사각형의 참나무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리즈는 엘리자베스를 테이블의 상석으로 데리고 가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꺼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의자구나. 아버진 여기에 앉아서 이런 모임들을 주관하셨겠지. 찰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린 아직. 알렉을 돌아보며 계속했다. 인계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렉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고 나머지들이 찬성의 뜻을 표했다. 좋아요. 알렉이 자기 앞에 있는 단추를 누르자 케이트 헬링이 장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다음 받았을 자세를 취했다. 알렉이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공식대로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심각한 손해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루페 회사의 강력한 공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듯이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신문한테 충분히 얻어맞았습니다. 찰스가 불평을 터뜨렸다. 엘리자베스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죠? 리지가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회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리즈, 큰 소송이 하나 걸려있고 정부의 조사도 받고 있고 또 몇 개 은행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용을 잃게 된다면 그건 고객을 잃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보가 안심을 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되도록 빨리 회사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윌터가 대답했다. 우리의 주식을 공매하는 겁니다. 찰스가 덧붙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얻은 차익금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는 말끝을 흐렸다. 엘리자베스는 알렉에게 물었다. 그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내 생각엔 우리 모두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녀는 의자에 기대한 자 생각에 잠겼다. 류진은 몇 장의 서류를 추려서 엘리자베스에게로 가져갔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여기 준비했습니다. 사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앞에 놓여 있는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제가 여기다 사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찰스가 선뜻 말했다. 우리는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국제자본협정을 조직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국제적인 중개수수료회사를 12개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청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들도 PR적인 가격을 내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찰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중역의원회에다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이 로페이사를 관리하게 되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들도 계속 중역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이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엘리자베스가 찰스에게 물었다. 국제자본협정의 주식 중개인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찰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들은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당황해서 말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족끼리 이끌어가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에이보와 손을 잡는 일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찬성이라면 어째서 아직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보가 말했다. 그건 만장일치어야 합니다. 중역진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하지요. 누가 동의를 안 했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이번엔 좀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리즈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쌤입니다. 그제서야 엘리자베스는 이 방을 들어설 때의 느낌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심심한 조의를 표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충격과 슬픔이 컸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엔 일종의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상스럽게도 그때 엘리자베스의 마음 속엔 승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들은 벌써 나를 위해 서류를 다 작성해 놓았다.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다. 내 할 일은 사인뿐이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어째서 아버진 그걸 반대하셨단 말인가. 엘리자베스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걸 질문했다. 윌터가 설명을 했다. 쌤은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퍽이나 왕구한 분이셨죠. 마치 옛날에 증조할아버지 샤뮬이 그랬듯이 말이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네 닭장에 친절하게도 여우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언젠간 닭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쌤은 팔기를 원치 않았던 거다. 그에겐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이보가 말하고 있었다. 나를 믿어요 엘리자베스. 그건 남아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에요. 아마도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다. 뭐 때문에 이 문제로 자신을 괴롭힙니까. 윌터가 따지기 시작했다. 주식이 팔리기만 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돈이 생깁니다.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즐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윌터의 말은 사실 옳았다. 왜 그녀가 거기에 관여할 것인가. 그녀가 할 일은 오직 그녀 앞에 놓여있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다. 찰스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우린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선택권을 가지셨듯이 그녀가 사라져버림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계속 남아서 그들은 왜 그토록 주식을 팔기를 열망하는가. 또 왜 그녀에게 압력까지 가하는가를 밝혀낼 수도 있었다. 사실 그녀는 압력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건 워낙 강해서 거의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와닿았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서류에 사인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리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건너다 보았다. 그의 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케이트 엘링을 돌아다 보았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샘의 비서로 일해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단 둘이서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를 보고 있었다. 동의하기를 기다리면서 난 사인 안 하겠어요.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이윽고 윌터가 얘기를 꺼냈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엘리자베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찰스도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윌터 의견이 옳아요. 사인해야만 해요. 그들은 당황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폭풍 같은 기세로 한꺼번에 말을 쏟아놓아 엘리자베스를 강타했다. 왜 사인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이보가 물어왔다. 그녀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선은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유를 주세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아이보가 물었다. 아직은 알 수가 없군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윌터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기랄. 우리는. 루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엘리자베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루즈가 말을 이었다. 루즈는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할 만한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모두 루즈의 얘기를 되새기고 있었다. 알렉이 말했다. 나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차이스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사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을 것 같군요. 이건 엘리자베스의 손에 달렸으니까요. 아이보가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약속하듯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들은 제각기 착잡한 생각에 잠겨서 그녀를 주시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다. 오, 하느님. 엘리자베스도 결국 죽어야만 할 것 같군요. 엘리자베스는 두려웠다. 그녀도 이곳 취리 본사에 자주 들르곤 했지만 그건 언제나 방문객으로서였다. 그땐 모든 것이 아버지 지배하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권한이 엘리자베스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녀는 거대한 회사 건물을 한 번 둘러보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압박감을 주는 우용이었다. 방 안은 에른스트 홀에 솜씨로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엔 밀레 풍경화를 배경으로 린트겐 캐비넷이 놓여 있고 벽난로 앞엔 세무가족으로 만들어진 카우치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큰 테이블과 안락의자가 네 개 준비되어 있었다. 사방 벽에는 르노와르, 샤갈, 클레 등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중엔 그룹의 초기 작품도 두 장 끼어 있었다. 견고하게 생긴 검은색의 마오가니 테이블과 그 옆에는 커다란 책상이 벽면으로 붙여져 있고 여러 대의 전화가 그 뒤에 놓여 있다. 물론 그 중엔 세 개 각처에서 회사로 걸려오는 직통 전화도 있고 나머지는 군의 여러 곳과 연결되는 것들이었다. 그 외에도 책상 위엔 증권 시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와 그 밖의 용도를 알 수 없는 갖가지 기구들로 복잡했다. 책상 위쪽으로는 샤뮤엘 로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한쪽 문을 열어보면 넓다란 갱의실이 나타났다. 거기엔 히말라야산 상목으로 만든 옷장과 서랍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누군가 샘의 옷을 모두 치운 모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섰다. 대리석 욕조와 샤워가 눈에 띄었고 터키산 타월도 얌전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소지품 장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매일 쓰시던 물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케이트 옐링이 그랬겠지. 엘리자베스는 혹시 케이트가 샘과 사랑한 사이는 아니었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강의실 옆으로 거대한 사우나탕, 기구가 완비된 체육관, 이발실, 그리고 백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연이어 있었다. 예국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엔 그들 국가를 상징하는 작은 국기를 식탁 중앙에 있는 꽃병에 꽂아 놓고 냈다. 동시에 품위 있게 꾸며진 샘의 전용 식당이 따로 갖춰져 있었다. 케이트 옐링이 엘리자베스에게 설명해 주었다. 낮에는 두 명의 주방장이 근무하고 밤에는 혼자 합니다. 만약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으신 손님이 열 두 명이 넘을 경우엔 두 시간 전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엘리자베스는 책상 위에 높다랗게 쌓여 있는 서류, 매매각서, 통계 자료, 보고서들과 마주하고 앉아 있다. 그렇지만 무엇부터 시작하여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책상, 이 의자에 앉아 있었을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다. 느닷없이 견디기 어려운 공허감이 그녀를 엄습해 왔다. 샘은 참으로 유능하고 명석했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존재가 아쉬울 줄이야. 엘리자베스는 알렉이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만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천천히 생각해 봐요. 아무도 엘리자베스한테 재촉을 못하도록 할 테니까. 알렉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엘리자베스의 기분을 알 수 있었으니까. 알렉, 아저씨 생각에도 회사가 공영체제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는 거북스러운 웃음을 띄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못하지만 나도 내 실속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 주식을 팔기 전에는 우리들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 그렇게 하는 게 내 의무야, 리즈. 엘리자베스는 널뛰넓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알렉과 나눴던 얘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알렉에게 전화를 걸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저씨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그리고 나서 떠나버리면 그뿐 아닌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엘리자베스는 책상 위에 붙어있는 군의 전화 버튼을 내려다보았다. 그 중엔 리즈 윌리엄 씨의 이름도 있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침내 버튼을 살짝 눌렀다. 리즈는 엘리자베스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리즈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리즈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당신이 취한 태도는 폭탄을 떨어뜨린 거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해요. 당황이라고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어요. 공용체제로 양도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단 말입니다. 리즈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얼굴을 살피더니 어째서 사인을 안 하기로 결심한 거죠, 리즈? 하고 물었다. 그건 단순한 그런 느낌, 직감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리즈는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아버지가 반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해.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리즈가 말했다. 증조부님께서 처음 이 회사를 세우실 때는 가족들만의 힘으로 이룩하셨어요. 에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그땐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였죠. 지금은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되기 위해 치닫고 있어요. 누가 아버님의 자리에 앉게 되든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해요. 그건 커다란 책임을 수반하는 일이죠. 그녀는 리즈를 바라보면서 이 남자라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이 말을 듣는 그녀는 일시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되었고 또 리즈를 얼마나 의지하고 싶었던가도 깨닫게 되었다. 우선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공장 시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회사 구조에 관해 알고 있나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 엘리자베스는 로페엔 선주 회사가 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상세히 알기 위해 아버지 샘과 자주 얘기를 나눴었다. 하지만 리즈는 그걸 리즈의 관점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린 상당히 많은 약품을 제조하고 있어요. 리즈, 그 중엔 화공풍약뿐만 아니라 향수, 비타민, 헤어스프레이, 살충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화장품과 전자기구 분야가 있고 식품에도 손대고 있죠. 리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리즈가 계속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우리는 회사들에게 나눠줄 잡지도 발행합니다. 또 접착제, 건물 보호제, 플라스틱 폭약을 만들죠. 엘리자베스는 그가 점점 설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나지막한 그러면서도 자부심에 찬 음성을 들으면서 이상스럽게도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로페 앤 선즈는 약 백여 개국에 걸쳐 공장과 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곳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끊었다. 엘리자베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도 주려는 듯이. 옛날 샤뮤엘 증조부님께서는 한 마리의 실업용 말과 시험관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각국에 60여 개의 공장과 10개의 연구소, 수천 명의 남녀 에파논을 가진 대기업으로 발전했어요. 작년에 예로 보면 미국 혼자서만도 약품 분야에 소비한 돈은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했죠. 그런데도 로페 사는 은행 문제로 고심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루이즈는 엘리자베스에게 본사 안에 있는 공장을 시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7위에는 60에이커의 방대한 땅에 12개의 공장과 75개의 건물이 있다. 그건 완전히 그들만의 독립된 하나의 세계였다. 그들은 제조 공장, 연구소, 독소 실험실, 창고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다음엔 시청각실로 들어섰다. 거기엔 그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연구 분야, 세계 도처에서 벌이는 광고 상태, 팔고 있는 상품에 관한 것을 영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헐리우드 스티오도보다도 더 많은 필름이 소요된답니다. 그들은 분자 생물학실을 거쳐서 용액실에 도착했다. 이곳은 천정으로부터 스테인레스와 유리로 된 커대한 탱크들이 내리뻗어 있었는데 그 속엔 병으로 옮겨 담을 용액들이 가득히 채워있었다. 이번엔 타블레트 압축실을 구경했다. 여기서는 가루약이 크기에 따라 타블레트의 형태로 바뀌고 로펜선즈라는 도장이 찍혀서 포장되고 상표가 붙여졌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이루어졌다. 다른 건물들과 떨어져서 소규모의 빌딩이 몇 개 있다. 이것은 분석화학자, 생화학자, 유기화학자, 기생충학자, 병리학자들과 같은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소였다. 여기서는 3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이지요. 1억불짜리 방을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애진 곳에 위치한 벽돌 건물로 권총을 찬 정복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루이즈는 그들에게 통행증을 보여준 다음 끝에 세문이 있는 길다란 복도 입구로 엘리자베스를 안내했다. 경비원이 두 개의 열쇠를 써서 문을 열자 엘리자베스와 루이즈는 그 방으로 들어섰다. 거기엔 창문이라고는 없었다. 바닥부터 천정까지 늘어서 있는 선반에는 항아리, 병, 시험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 방을 1억불짜리 방이라고 부르나요? 그건 이 방을 꾸미는데 그만한 돈이 들었기 때문이죠. 선반마다 들어차 있는 화합물들을 보세요. 그 어느 것도 이름은 없습니다. 번호가 있을 뿐이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실패작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억불이나? 보통 어떤 약이 발명에 성공을 할 경우 그 수명은 약 10여 년 정도입니다. 그 후엔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죠. 어떤 한 가지 약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만도 500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버리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두 여기다 모아두죠. 언젠가는 두뇌가 명석한 우리의 젊은 과학자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 방에 있는 것을 재생시킬지도 모르니까요. 그 돈의 액수는 엘리자베스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번엔 적자 경영실을 보여줄 테니까요. 경비원은 없었지만 먼저 본 방처럼 여기도 병과 항아리가 가득 찬 선반으로 된 방이었다. 리즈는 선반 앞으로 다가가서 병을 하나 뽑아들었다. 거긴 소시지 중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작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시지 중독만 해도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스물다섯 가지예요. 하지만 이 약을 보관하는 데는 수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무거나 병을 하나 더 꺼냈다. 이건 광경병 해독제입니다. 이 방에 있는 약은 모두 흔치 않은 병, 말하자면 독사나 독성 식물에 해를 입었을 때 치료하는 것들이에요. 우린 이것들을 군대나 병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일종의 봉사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엘리자베스는 아마 샤메엘 할아버지도 퍽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리즈는 엘리자베스를 캡슐실로 데리고 갔다. 이곳에선 거대한 운반벨트로 옮겨진 빈 병들이 소독 과정을 거쳐 캡슐로 채워진 다음에 상표가 붙고 솜으로 위쪽을 막은 위에 봉해졌다. 물론 그 모든 절차가 자동이다. 그 다음에 리즈와 엘리자베스는 유리 공장, 새 건물들을 계획하는 설계센터, 그들의 팜플렛을 50개 국어로 번역하는 곳, 그리고 그것들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거쳤다. 살균실의 자외선 빛은 요기마저 느끼게 했다. 인접해 있는 방은 흰색, 녹색, 푸른색 등의 여러 가지 빛깔로 칠해져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방을 출입할 때마다 특수 살균 장치를 거쳐야만 했다. 푸른색 제복의 직원들은 거의 하루 종일을 갇혀 있다시피 한 상태에서 일한다. 이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을 가려면 우선 옷을 벗고 중성의 녹색 지대를 거친 다음 다른 옷을 입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그 반대의 순서를 거치는 것이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엘리자베스는 오엘의 신세계를 연상했다. 그들은 회색 복도로 이어진 연구소 건물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제안구역 돌아오지 못합니다라는 표지가 붙은 문 앞에 도착했다. 그 문 외에도 문을 두 개 더 거쳐서 엘리자베스가 들어선 방은 희미한 불빛 아래 수백 개의 동물 우리가 있는 곳이었다. 그 방 공기는 너무 후덥지근해서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갑자기 정글 가운데로 떨어진 느낌이었다. 어두운 조명에 차차 익숙해지자 엘리자베스는 그 방이 원숭이 고양이 힌지들의 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물들은 몸의 여러 부위가 불쑥불쑥 자라나서 보기에도 흉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엔 머리털이 모두 깎이고 네이다 전극을 부착해 놓은 것도 있었다.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 안을 마구 쏟아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혼수상태에 빠져서 졸고 있기도 했다. 소음과 악취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바로 지옥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하얀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는 우리로 다가갔다. 그 고양이의 뇌는 완전히 노출된 채 여섯 줄의 철사로 엮어놓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었다. 도대체 뭐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린 새로 연구한 안정제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키가 크고 턱시염을 기른 젊은이가 설명해 주었다. 성공하길 바래요. 아마도 이용하게 쓸 것 같군요. 엘리자베스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얼른 그 방을 빠져나왔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병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리즈는 엘리자베스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복도를 걷고 있었다. 괜찮겠어요 리즈?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엘리자베스는 물으면서 깊게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리즈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대답해 주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현대의약품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재합니다. 그걸 생각해 봐요. 엘리자베스는 그걸 생각해 보았다. 주된 건물들만 시찰하는데도 꼬박 엿새가 걸렸다. 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지쳐있었고 그 거대함의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로펫 공장 중에 오로지 한 개만을 구경했을 뿐이다. 세계 곳곳에는 그런 공장들이 수십 개 흩어져 있는 것이다. 새 의약품의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또 약 2천 가지 정도의 화합물을 실험해서 평균 3가지쯤 생산이 가능하지요. 로펜 선지에서는 품질 향상 분야에만 3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하는 로펜 선지의 직원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작년 우리 회사의 총 매상고는 엘리자베스는 리즈의 얘기를 들이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 대강의 모습을 잡는 데만도 여간 힘이 든 게 아니었다. 물론 회사가 크다는 것은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이젠 그만 그 크다는 말 자체의 혼동이 오고 말았다. 그 단어가 막상 인력과 금전으로 풀이되고 보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잠자리에서 그동안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곰곰이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통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녀를 휩쌌다. 아이보, 나를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와요.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알렉, 나도 그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 실속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 윌터, 뭐 때문에 이 문제로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이 세상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여생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 그들의 말이 맞아. 난 그 문제에 가입하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해. 내겐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이내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주말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리즈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려고 그를 불러달라고 했다. 윌리암스 씨는 어젯밤 나이로비로 떠나셨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돌아오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부르면 안 될까요? 케이트 헬링이 얘기했다. 엘리자베스는 잠깐 망설였다. 그럼 알렉경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루페양. 케이트는 좀 꺼리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아버님의 유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샤머니에서 쓰시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샘 얘기가 나오자 한 줄기 허무와 비해의 감정이 그녀를 예리하게 찌르고 지나갔다. 경찰에선 엘리베스 양께서 보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전해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물건을 우송한 다음에야 그 사람이 도착했나 봅니다. 엘리자베스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샤머니에 있는 유품을 가져오도록 보내신 사람 말입니다. 난 샤머니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건 다분히 관료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는 일이었다. 그게 어디 있죠? 엘리자베스 양의 장 속에도 뒀습니다. 그건 샘의 옷이 들어있는 슈트케이스와 서류가방 한 개였다. 아마 회사 보고서가 들어있겠지. 그녀는 리즈를 시켜서 그 손가방을 열려고 했다. 그러다가 지금 그가 부재중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 주말엔 그녀도 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숨가방을 보면서 그 속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서류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우린 그걸 보아야 해. 그때 케이트 엘링에 부저가 울렸다. 죄송합니다 루페양. 알렉경께서는 부재중이십니다. 그럼 메모를 좀 남겨줘요. 살디니아에 있는 빌라에 있을 테니까 그리로 전화를 좀 해달라고요. 팔라치 씨, 게스너 씨, 마르테 씨한테도 같은 내용으로 좀 연락을 해주세요.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은 이제 떠날 테니까 주식을 팔아서 원하는 대로들 하라고 얘기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주말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별장은 마치 뇌의 고치처럼 아늑해서 그녀 자신과 닥쳐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엔 아주 안성받침일 것이었다.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 갑작스레 닥쳐서 도대체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샘의 사고, 엘리자베스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루페엔 선지의 주식 처리, 회사를 공영체제로 넘기자고 계속 압력들을 가해오는 친척들과 또 회사 그 자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서서 대처에 나가기엔 너무 벅찼다. 그날 오후 늦게야 엘리자베스는 그 서류 가방을 갖고 실디니아로 떠났다. 그녀는 공항에서 택시를 탔다.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장은 빈 채로 문이 잠겨있었다. 천천히 낯익은 거실로 들어섰을 때는 마치 이곳을 떠난 적이 없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여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미군과도 같이 널뛰 넓은 이 별장에 오로지 자기 혼자만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항상 여러 명의 하인들이 음식을 만드느라 청소를 하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니곤 했으니까. 지금은 그녀 혼자뿐이다. 과거의 메아리와 더불어 그녀는 샘의 서류 가방을 아래층에 남겨놓은 채 슈트케이스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오랫동안 습관대로 우선 중앙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들어서려다가 멈칫했다. 아버지의 방이 맨 끝에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몸을 돌려 그쪽으로 향했다. 천천히 문을 밀어보았다. 물론 현실에 있어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나 아버지 샘이 그 안에 앉아 계시다가 말이라도 걸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역시 방은 비어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대형 침대, 아름다운 옷장, 화장대, 등받이가 두툼한 안락의자 두 개, 벽난로 앞에 카우치. 엘리자베스는 슈트케이스를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9월 하순의 햇빛을 가로막고서 커튼이 육중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신선한 산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건 가을의 약속이라도 되듯 부드러우면서도 싸늘했다. 그녀는 이 방에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지금 편한 가죽의자에 앉아서 의자 양옆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있다. 이 의자는 리즈가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때 언제나 앉아있던 거다. 그녀는 리즈를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함께 파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날 밤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그가 리즈 윌리암스 부인이라고 썼던 쪽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책상으로 다가갔다. 펜을 집어들고는 리즈 윌리암스 부인이라고 썼다. 위소를 머금은 채 그걸 내려다 보다가 큰 소리로 자신을 비웃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하고 그녀는 리즈로부터 생각을 돌리려고 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여전히 기분 좋게 의안을 받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장작 스토브에다 오븐이 두 개 있는 재래식 부엌으로 가보았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빈 냉장고를 본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찬장을 열어보았다. 거기엔 생선 통조림 두 통, 네스커피가 반 병 정도, 그리고 크래커가 한 통 있었다. 주말을 여기서 보내려면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고 느꼈다. 끼니 때마다 시내로 나가는 것보다는 칼라디 볼프에 있는 시장에 가서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사다 놓는 게 나을 것이다. 차고에 지프가 한 대 늘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있을지 몰라. 그녀가 부엌 뒷문을 열고 차고로 가보니 지프가 있었다. 내일 아침에 시내로 나가서 필요한 것을 뭐든지 사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공허하고 외로운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실을 지나고 또 걷고 있을 때 벨이 울렸다. 알렉이 전화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전화벨이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엘리자베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여보세요? 엘리자베스? 알렉이야? 엘리자베스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뭐가 그렇게 웃읍지? 제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봤자 믿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계세요? 글라우스터야. 그때 엘리자베스는 그를 만나서 회사에 대한 그녀의 결심을 빨리 얘기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지만 전화에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저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알렉? 그럼 뭔데? 주말에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의논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지 또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다. 그저 알았어 한마디뿐이다. 그게 바로 알렉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되겠지? 물론이죠.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공항으로 나가겠어요. 아냐. 그럴 필요 없어. 택시 타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해.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알렉.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엘리자베스는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런 주위에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샘이 그의 효계자를 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로펜 선지의 해장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물론 중역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녀 자신이 샘의 입장이라고 볼 때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름은 역시 루이즈 일리암 씨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능했지만 회사의 세계적인 경영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루이즈 한 사람뿐이다. 그는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다. 물론 그를 해장으로 대학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로페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페 가문 사랑과 결혼한 처지도 아니어서 중역진에 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손가방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좀 망설였다. 사실 지금 그걸 열어본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될 건 없었다. 동시에 내일 아침에 알렉이 도착한 후에 그에게 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속에 뭔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녀는 그걸 서재로 갖고 들어가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열쇠로 양옆을 열었다. 한 가운데에 커다란 마닐라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걸 열고 타이프라이터로 친 서류를 한 뭉치 꺼냈다. 겉장엔 아래와 같이 써있었다. 미스터 샘 로페 기밀문서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고서 종료였는데 그 위에 아무 이름도 적혀있지 않아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대충 읽어 내려가다가 멈추었다. 방금 읽은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신발을 벗고 다리를 의자 위로 올려 포기 앉은 다음 첫 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고 이내 두려움으로 가슴이 떨려왔다. 그것은 지난해 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한 극비의 보고서였는데 그 내용이 가히 놀랄만한 것들이었다. 칠레에서 루펜 선즈 소유의 화학물 공장이 폭발했는데 이 사고로 10평방마일에 해당하는 지역에 독성물질이 퍼졌고 1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수백 명의 부상자를 냈다. 가축들은 모두 죽었고 채소도 오염되었다. 해당 지역의 전 주민들을 피난시켰다. 루펜 선즈 대상으로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은 폭발 사고에 대한 칠레의 태도이다. 칠레 정부의 조사는 조잡한 것이었다. 그곳 관리들은 마치 그 회사는 부자이고 당한 서민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회사로 하여금 배상을 충분히 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 쪽에서도 수긍이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한 개인이나 단체 조종을 받는 일종의 시위처럼 보였다. 이곳 관리들의 적대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도 그 사건에 대해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들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사건 전모를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이건 루펜 회사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 부주의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었다. 이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보고서의 다음 부분은 루펜 선지의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일해온 주된 연구 과제를 취급하고 있었다. 네 가지 업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굉장한 잠재가치를 갖고 있다. 연구하는 데만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그럴 때마다 라이벌 제약회사에서는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루펜 선지를 앞지르는 보다 강력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시도했다. 물론 한 번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다. 연관된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가 수없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한 종류의 물건에 여러 회사가 손을 대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에 일어난 네 가지 사건으로 봐 우리는 직원 중에 누군가 경쟁 회사에 연구 내용을 주거나 팔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실험 자체가 극비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실험실에서 그것도 최대로 안전히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물은 1급 비밀과 접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이 일에 책임을 질 사람은 고위 간부층에 있을 것이다. 다량의 독약이 분명히 잘못 기재된 채로 수출되어 사망자가 몇 명 발생한 후에야 겨우 해소되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또 치사율이 높은 독성 물질이 실험실의 엄중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없어졌다. 게다가 그 얘기가 한 시간도 못되어 누군가에 의해 신문사로 세워나가서 대서 특비되었다. 오후에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면서 저녁으로 이어졌고 이제 차가운 방공기로 변했다. 엘리자베스는 두 손을 꼭 모아진 채 그 기록에 거의 빠져 있다시피 했다. 서재가 어두워지자 램프풀을 켜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몰고 덮쳐왔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고 무미건조했으나 사건 마디마디가 하나의 드라마였다. 한 가지 사실은 명백했다. 누군가 로펜 선지를 계획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없애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누군가 고위 간부층. 마지막 장엔 아버지의 단정하고도 꼼꼼한 자필로 쓰여진 주석이 있었다. 회사를 공용체로 넘기라고 나에게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인가. 배신자를 잡아내야지. 엘리자베스는 지금 셈이 얼마나 길어왔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첫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복사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보고서가 애부 전당기관에서 은밀하게 작성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셈 혼자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 자신 뿐. 범인은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었다.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 셈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와 대면을 했었을까. 엘리자베스는 생각의 실마리를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알아낸 것은 오로지 반역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심한 손실을 끼칠 만한 기회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셈이 회사를 공영체로 넘기는데 반대한 것은 우선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일단 회사 주식을 팔고 나면 회사 기밀을 그 사람들에게도 보고해야 할 테니까 은밀히 조사를 진행시킬 수는 없었겠지. 엘리자베스는 중역회의에서 그들 모두가 주식을 팔자고 얼마나 강요를 했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이 넓은 집안에 오로지 혼자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외로워졌다. 때마침 울린 전화벨 소리가 하도 커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여보세요? 리즈? 리즈예요. 이제 막 전가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웠지만 그에게 왜 전화를 해달라고 했던가를 기억해내자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주식을 팔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할 작정이었지만 요 몇 시간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거실벽에 걸려있는 샤무엘의 추상화를 바라보았다. 저분은 이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를 위해 투쟁했다. 아버지는 그걸 물려받아 대규모로 발전시켰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기다 바쳤다. 리즈, 돌아오는 화요일에 중역회의를 열었으면 해요. 오후 2시에 사람들을 좀 소집해 주시겠어요? 화요일 오후 2시요?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대항할 작정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대항할 작정이었다.